안녕하세요 정수원입니다. 원래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 거래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설명을 해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길어져서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암호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워드 파일 암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암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다시 열어보고 싶으면 그 똑같은 암호를 입력을 해서 문서를 다시 열잖아요. 그걸 바로 대칭키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동일하다고 해서 대칭키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이제 그 키가 하나니까 싱글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암호화 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매번 겪고 하는 문제거든요. 바로 키 자체를 그러니까 바로 암호 자체를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필요해요.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문서를 암호화해서 워드 파일을 암호화해서 이메일을 보낸다고 쳐봐요. 친구한테. 근데 그러면 이제 암호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 중요한 문서라고 이제 암호까지 썼는데 그럼 암호를 이메일에 그냥 적어서 보내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하는 방법이 뭐 전화를 걸어서 암호를 알려준다던가 뭐 이것도 별로 안전한 방법은 사실 아니지만은 그런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하는 방법이 뭐 암호를 미리 개인 대 개인 간 만나서 잘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암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암호를 이용해서 암호를 다시 암호화해가지고 뭐 보낸다든지. 뭐 이런 키 전달 문제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공개키 시스템이에요. 공개키 시스템은 두 개의 키를 써요. 두 개. 키가 두 개다. 그래서 어떤 키가 있냐? 하나는 퍼블릭 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프라이빗 키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 프라이빗 키는 원래 암호라는 게 보통 프라이빗 한 거니까 이제 이 암호 시스템을 퍼블릭 키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이제 키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암호화할 때 쓰는 키와 보컬화할 때 쓰는 키와 다르다 해서 이제 에이스메트릭 키라고도 부르죠. 이제 스메트릭에 A가 붙으면 이제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퍼블릭 키가 어떤 거냐면은 그야말로 이 퍼블릭 영어 단어대로 모두에게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키에요. 이거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컨셉을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암호라면서 암호를 왜 모두에게 공개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비트코인 등에서 이 주소가 일종의 퍼블릭 키에요. 물론 이제 주소는 이 퍼블릭 키에다가 이제 또 어떤 연산을 추가로 하는데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 핵심은 그 주소가 퍼블릭 키라는 거예요. 그냥 주소가 퍼블릭 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프라비티는 그야말로 자신만이 보관해야 될 비밀 키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어드레스에 있는 해당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나 뭐 비트코인 거래를 해봤는데 거래소에서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입금 주소 해가지고 이 아까 주소가 퍼블릭 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래 주소는 퍼블릭 키네. 그럼 프라이빗 키는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실 수 있죠. 네 바로 프라이빗 키는 거래소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프라이빗 키는 보통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거래소가 그거를 주지 않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전자지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그 월렛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따로 써서 아니면 하드웨어 월렛을 쓰든 그런 걸 이제 자기가 이용을 하면 자기가 이제 그야말로 프라이빗 키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퍼블릭 키는 프라이빗 키에서 그냥 얻어져요. 그래서 이 비밀 키가 있으면 공개 키는 바로 얻어져요. 그래서 월렛 소프트웨어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참고로 이제 월렛이라는 거는 이제 주소를 한 대 모아서 잘 관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주소를 자기가 가져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요구하는 게 비밀 키를 요구를 해요. 비밀 키를 적으면은 바로 공개 키는 거기서 얻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공개 키인 그러니까 그 주소, 그 주소에 잔액이 얼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곤 하죠. 하지만 이 공개 키를 가지고 비밀 키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에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뭐 새로운 어떤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키가 두 갠데 이 키 두 개를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로 암호화를 하면 다른 하나로 보코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에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개 키 암호 시스템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제 두 개가 핵심인데요. 먼저 암호화를 생각을 해보죠.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 키가 하나라서 암호화 할 때도 똑같은 키로 보코화 할 때도 같은 키로 했잖아요. 근데 이 공개 키 시스템에서는 퍼블릭 키로 인크립트를 하고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고 프라이빗 키로 보코화를 해요.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죠? 암호화된 걸 여는데 그러면 비밀 키로 열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암호화된 문서를 보내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A가 문서를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요.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한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아까 퍼블릭 키는 공개 키는 공개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가 B의 공개 키는 뭐구나. 아니면 B에게 보내고 싶으니까 B에게 물어봐도 될 거고 아무튼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문서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B가 이를 받아서 자신의 비밀 키로 B의 비밀 키로 보코화를 해요. 즉 B만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공개 키라는 건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에게 보내고 싶으면 B의 공개 키를 찾아서 그걸로 문서를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그럼 이제 B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B는 이 암호화된 문서를 자신의 비밀 키로 보코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메일 시스템에서도 쓰여요. 그래서 뭐 PGP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고로 그 비트코인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인 그 할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에 이 PGP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 PGP가 뭐냐면 Pretty Good Privacy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프라이버시.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재밌게 지었죠. 전형적인 공대식 작명 센스인 것 같은데 마치 뭐 리눅스가 뭐 리눅스 이즈낫 유닉스 뭐 이런 거인 것처럼 아무튼 재밌게 지었죠. 그래서 이 PGP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내가 만약에 뭐 B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B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은 B는 그걸 받아서 자신이 비밀 키로 보코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도가 있고 정형적인 이제 암호화를 문서를 암호화하고 싶다. 암호화해서 전달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용도 바로 이 전자 서명입니다. 디지털 시그니처.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반대로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트를 해요. 이 인크립트라기보다는 이제 뭐 서명인데 그게 일종의 인크립트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퍼블릭 키로 디크립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키로 암호화를 하면 다른 키로 보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퍼블릭 키로 암호화했으면 프라이빗 키로 풀고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했으면 퍼블릭 키로 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문서를 제가 작성을 했으면 증명하고 싶다고 해봐요. 이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다고 증명을 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문서를 저희 비밀키로 서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문서에 이제 그 서명 시그니처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제 퍼블릭 키로 공개가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서명을. 그러니까 전자서명과 이 문서를 함께 넣어서 복화를 해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바로 이 전자서명이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의 그 핵심 암호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일립티커브 그러니까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써요. 그냥 매우 복잡하고 안전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뭐 PKI라고 많이 불러요. 퍼블릭 키 인프라 스트럭처 아 KPI라는 것도 있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해서 이거 직원들 평가할 때 쓰는 거 그게 아니라 PKI 예 퍼블릭 키 인프라 스트럭처 아무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혹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왜 그렇게 좋은지 잘 안 와 닿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예 뭐 연습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예 아 연습문제라고 하니까 괜히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 직업병인지 보시면 뭐 물음표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다면 명령문도 아니고 구해보자도 아니니까 함께 해보죠. 그래서 천명이 이 암호화 통신 뭐 거래를 하기 위한 키 개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예제를 보시면은 아마 아 공개키 시스템이 필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라도 예 여기서 천명이라는 거는 뭐 제가 999명과 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명이 각각 페어를 이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거래나 통신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대칭키의 경우에는 암호가 필요해지게 되죠. 내가 뭐 A가 B한테 보내는 거는 B만 열어볼 수 있게 해야지 C도 열어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칭키의 경우에는 암호화 키와 복구화 키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암호를 사용을 해야 되죠. 안전하게 하려면. 네 그럼 바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이게 컨비네이션이죠. 그 조합 네 그래서 천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 왜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페어의 개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도 쓰고 사실 이 노테이션이 어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쓰여요. 이렇게 쓰는 게 요거 계산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천 곱하기 999 해서 2 는 어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요. 이거 뭐 하도 커가지고 계산도 잘 안되네. 대충 어떻게 돼요? 네 500에다가 천 곱한 것만큼 있는 거죠. 대충 여기에 뭐 정확하게 하려면은 1이 빠졌으니까 500 빼면은 4 9 9 500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많은 전체의 키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알아야 되는 키가 몇 개예요? 암호가 999개를 알아야 되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거래할 상대방이 999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999개를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을 해놔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 각각의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암호를 쓰겠어요? 어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을 받아서 이 암호를 생성을 해서 쓰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해지죠. 반면에 공개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간단해지죠. 공개키는 공개키 시스템 PKI 시스템에서는 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퍼블릭키와 그 다음에 프라이빗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퍼블릭키는 공개가 돼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명이 있죠.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게 퍼블릭키 천 개 그리고 프라이빗키 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탈키는 2천 개밖에 안 필요해요. 이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적죠. 그리고 한 사람이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대칭키 시스템에서는 한 사람이 기억해야 될 키 개수가 무려 999개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몇 개 개어요? 놀랍게 한 개죠. 한 개 나는 내 비밀키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만 명이 돼도 내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한 개인 거예요. 물론 내가 상대방이 보내려면 퍼블릭키를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퍼블릭키를 비트코인으로 생각을 하자면 내가 B라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어. 그럼 B의 퍼블릭키에 해당되는 그 주소를 알아야 되죠. B의 주소를 그건 알아야 되지만 제가 그거를 암호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리에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낼 일이 생기면 야 주소 알려달라 해서 거기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기억해야 될 키는 바로 이 하나인 겁니다. 공개키 시스템에서는 제 프라이빗 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하지만 대칭키에서는 사람이 이제 이게 N명이다. N명이면 한 사람이 기억해야 될 키가 N-1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전히 한 개고 그 다음 토탈키 같은 경우는 이걸 더 일반적으로 쓰면 2의 N개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N-Choose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당연히 엄청나게 더 큰 거고요. 이거는 제곱이니까 N의 제곱이 들어가고 이거는 리니어니까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뭐 사람이 천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PKI 시스템이 공개키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뭐 신기한 게 하나로 암호하면 그러니까 퍼블릭 키로 암호하면 프라이빗 키로 열 수 있고 프라이빗 키로 암호하면 퍼블릭 키로 열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그 안랩에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를 할 때 마침 이제 회사가 그 무렵에 통합보안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던 때여서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처음 알게 되고 이 공개키 시스템을 처음에 알게 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멋진 시스템이 있구나 하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발명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결국 비트코인에서도 쓰이게 되네요. 공개키 기반 시스템은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죠. 그 악명 높은 공인인증서에도 쓰이고 있고요. 많은 곳에 쓰입니다. 아 이재분이 제가 이거 개수라고 썼는데 이게 맞춤법이 시옷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입니다. 참고로 발음은 개수일 텐데 제가 여러 번 자꾸 실수를 하네요. 개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 백서 거래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래 섹션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설명을 하다 보니 결국 길어져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